안 나면 아무 말 못하소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이 됐네 아보처럼 한마디 못하소 뒤돌아가면서 후회는 안 해 예예예예예 alright let's go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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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짐이 좀 안해 뭘까 하는 생각에 이태는 차려야 해 이태는 차려야 해 걸리는 분 나와 같이 부르고 사랑 벌리고 누군가 하실 때면 날 좀 일으켜줘 누군가 하실 때면 날 좀 일으켜줘 누군가 하실 때면 날 좀 일으켜줘 일으켜 일으켜 죽음 누군가 하실 때면 누군가 하실 때면 누군가 하실 때면 메리유라는 곡 연주곡으로 신나게 들려드리고 무대 분위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할렛츠고 날씨가 좋아한다고 날씨가 좋아한다고 날씨가 좋아한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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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우와 아리랑 요즘 가장 트렌디한 메리우라는 곡과 한국 전통의 아리랑 합쳐서 메리랑이라는 곡이고요. 신나지만 슬픈 곡이에요. 나를 메리우 결혼하자고 하는데 바로 나를 버리고 가시는 질문 나오죠. 슬픈. 신나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메린 블루스의 노래입니다. 다른 사람들 노래 아니고요. 저희 노래인데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나요?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러면 0칼로리 블루스라는 곡이고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실거죠? 네. 맛있게 드실 저녁이 0칼로리길 기대하면서 제가 0칼로리 블루스 하면 여러분들이 맛있으면 이라고 외치는 건데 노래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맛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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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진짜 못할 것 같다. 연습도 괜찮다. 연습. 오케이. 칼로리 블루스 칼로리 블루스 칼로리 블루스 맛있으면 칼로리 블루스 칼로리 블루스 칼로리 블루스 칼로리 블루스 이렇게 큰 소리로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마음으로 저희 노래니까요. 아 0칼로리 블루스 오케이. 렛츠고. 그래. 하λε 이야기 한 번 더. 어떻게 해? 여가모니 불듯이 여가모니 불듯이 여가모니 불듯이 여가모니 불듯이 난이 난이 이거면 되겠네 난이 음식도 맛있으면 딱 있는데 짝 없는 내 맘이 서글거죠 오늘은 나 찾을까 나만 했자 애착한 바보로 찾아본다 저기요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따가 삼겹살이 쏘자 alright 기타 석양 쟤 쟤 쟤 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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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저희 메리플루스의 비주얼 담당입니다. 드라마! 빵수! 우린 아래의 비주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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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